다른 방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잠깐만요. 여기 계획이 일단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게 맞게 해서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저희들이 참석을 그렇게 해도 저희가 여기 많다 참석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통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통장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가요. 주님들한테 오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중자 있는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청소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통장에서 하는 저희가 통장에 대해서 다른 매니아들을 하는 생각보다는 통장을 위해서 도왕스라는 생각으로 포도 같은 경우 그... 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포도 같은 경우에 포도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용도 청소하러 온다는데 저 위에서 볼 수 있고 외척위로 풀을 다 베어놨어요. 풀을 베니깐 쓰레기가 더 나아져 버립니다. 안에 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수까지 갈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인원이 반으로 갈라서 확 올라갔다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